네, 본 발표에서는 전문가의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전수하기 위한 XR 콘텐츠 제작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플레이트컬한 이런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제작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버넥트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넥트는 현재 국내 최고의 산업용 XR 솔루션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설립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임직원 수는 120명을 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다양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정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 주제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산업 현장입니다 산업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안전사고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이 워낙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무들이 운전이 중단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무 손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로 인해서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현장과의 소통,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원격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장을 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중에서 단편적으로 한 가지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 업무할 때 사용하는 업무 절차서입니다 좌측에서는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점검, 순시 점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업무 절차서입니다 간단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개통도 그림이 있고요 그 밑에는 각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는 업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실물이 여기 이제 설명서에 없는 상태에서 이 글과 그림만 봐서는 실제 현장에서 설비 앞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전문가가 아니면 빠르게 진행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XR 솔루션을 통한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복잡하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보셨던 작업 절차서들을 보시는 것처럼 XR 콘텐츠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3D로 또는 애니메이션 그런 효과들로 이해하기 굉장히 쉽게끔 그렇게 변환을 해서 작업자분들이 작업을 할 때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보면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 보고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된 내용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또 다른 제품으로서 이제 리모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격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카메라를 송출을 하고요 이 영상을 전문가가 보고 정확하게 업무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이나 드론에 있는 카메라를 원격에서 보고 또 업무 지시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제 XR 솔루션이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메이크와 뷰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이크와 뷰 소프트웨어는 무엇이냐면 XR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분기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 제품에서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좀 더 쉽게 콘텐츠를 배치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각종 이미지 텍스트들을 불러와서 자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편집을 하면 바로 XR 콘텐츠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디바이스마다 해상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해상도의 동적으로 이 객체들이 배치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앱을 실행할 때 초기에 보여지는 홈 화면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이 3차원 객체, 2차원 객체의 피봇 좌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피봇을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재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코딩하지 않고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만든 콘텐츠를 홀로렌즈로 볼 수가 있고요 홀로렌즈에서는 인터렉션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손으로 제스처를 통해서 클릭을 하거나 또는 손으로, 손끝으로 이렇게 버튼을, 가상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건 무엇이냐면 콘텐츠를 오프라인 상에서 미리 다운로드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은 산업 현장에서 인터넷이 연결 안 돼도 그 콘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조명 환경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밝은 조명일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떤 색상이 들어간 조명 하에서 이 콘텐츠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콘텐츠가 현장에 더 적절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명 효과를 동적으로 반영하는 부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iOS,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서는 저희가 VR 기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 2에서도 이런 콘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R 카메라를 제어하거나 또는 VR 환경에서 조명을 제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런 제작 방식은 노코드 방식입니다 노코드 방식은 무엇이냐면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하루짜리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전에는 이론 수업을 하고 오후에 실습을 합니다 실습하시는 분들이 한 두 시간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직접 본인만의 XR 콘텐츠 매뉴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노코드의 장점이고요 로우코드나 프로코드 같은 경우는 개발자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XR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순서대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배치를 시키고 거기에서 일부 수정을 하고요 거기에 3D 모델을 추가하고 애니메이션 설정, 인터렉션 설정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나 보고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서버에 배포하기 전에 미래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나면 저장하고 최종적으로 업로드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클라이언트, 모바일 디바이스, 글라스 등에서 뷰를 실행해서 뷰라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부분이 파워포인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불러오면 먼저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여기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ppt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리고 ppt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가져올 때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각각을 오브젝트 단위로 다 끊어서 갖고 올지 아니면 전체를 이미지로 하나로 통합해서 갖고 올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요 갖고 오게 되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계층 구조로 발표 자료들을 갖고 와서 자동으로 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객체들도 다 분리가 돼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콘텐츠를 갖고 올 때 불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불필요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롬만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산업용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점검 단계에서는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서 우측의 속성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측에서 바로 글을 이렇게 적으면요 체크리스트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항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코딩을 하지 않고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증강을 할 때 증강될 기준이 되는 설비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배경에 두고 그 위에 콘텐츠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배경이 되는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좌표계를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최초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증강될 콘텐츠를 하나하나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콘텐츠 예시로써 이 화살표인데요 이 화살표가 어떻게 회전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이 화살표를 이 밸브 쪽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회전 축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지나왔는데요 그 피봇을 수정합니다 네 피봇을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지금 이동시켰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설정합니다 회전 애니메이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의 재생 시간은 2초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형태도 여러 가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하다가 회전되다가 중간에 조금 빠르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이제 회전되는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모델을 이제 배치하는 것인데요 분해 조립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FBX 파일을 불러옵니다 모델 포맷은 OBJ도 되고요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 오면은 보시는 것처럼 배치가 되는데 이 크기와 회전과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크기 조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치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튼을 마우스로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단축키로 눌러서 빠르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특정한 씬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인터렉션 기능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특정 씬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동시킬 씬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씬을 만들고요 그 이동된 씬, 이동시킬 씬에는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모델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해서 복제된 씬에서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렉션을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인터렉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탭을 했을 때 액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합니다 씬 이동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씬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그 버튼을 누르면 그 모델을 선택하면 모델을 탭이죠 정확히 말하면요 모델을 탭하면 해당 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인터렉션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인터렉션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부분을 터치하라 이것을 효과로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에 해당하는 지금 모델을 추가를 했고요 모델의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효과에 대한 모델 원 형태의 모델의 크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유념해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반복을 무한대로 해가지고요 계속 효과가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미리 보기를 하면은 사이즈가 0.1 배율로 해서 커졌다 작았다 작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넣어서 여기에서 터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하라고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보고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작업 보고서는 역시 노코드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페이퍼 오브젝트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이것을 추가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객체가 추가됐고요 여기 이 객체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이것은 작업자가 보고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지금 추가를 했고요 그 항목에 대한 속성도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를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버튼 형태로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텍스트 창에 내용을 적어서 보고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진을 찍어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작업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전에 미리 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콘텐츠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PC에서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서버에 배포하기 전에 콘텐츠를 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C에서 미리 보기 버튼을 통해서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가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최종적으로는 서버에 업로드를 하고요 여러 가지 기기에서 뷰라는 앱을 실행해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모바일 기기, 그 다음에 홀로렌즈2, 오큘러스 퀘스트2에서 이 콘텐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기기입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앱을 실행하면은 내 작업 목록이 뜨고요 거기서 작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저장되어 있는 씬 그룹을 선택할 수 있고요 아까 만든 콘텐츠들이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지금 선택을 한 것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11번에서 11개의 단계가 있고 현재 3번에 해당하는 단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되고요 사용자는 복잡한 매뉴얼을 보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는 이 공간상에 정확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계속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동을 시켜도 회전을 시켜도 그 콘텐츠가 설비에 붙어 있습니다 분해 조립에 해당하는 이런 콘텐츠도 당연히 볼 수 있고요 버튼 눌러서 씬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세한 이미지를 아까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이제 작업을 했으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식으로 다시 복구를 시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의 샘플 콘텐츠를 한번 만든 것을 뷰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홀로렌즈로 봤을 때도 동일한 콘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렌즈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공간상에서 증강된 이 객체들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손으로 이 객체를 가리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가리키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서가 나옵니다 이 커서를 가지고 버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를 쓰면은 좋은 점은 양손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양손으로 다양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비를 양손으로 분해 조립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양손의 어떤 연장을 갖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를 때 지금 손끝에서 나오는 라인으로 누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손끝으로 이 버튼을 충돌시켜가지고요 실제 버튼을 손으로 눌러서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 홀로렌즈를 통해서도 동일한 콘텐츠를 볼 수가 있고요 작업 목적에 따라서 환경, 작업 환경에 따라서 디바이스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내용을 볼 필요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강의실이나 또는 개인 어떤 목적으로 현장 가서 꼭 콘텐츠를 보지 않고 원격에서 그냥 VR로 콘텐츠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오큘러스 퀘스트2라고 하는 메타에서 판매하고 있는 디바이스고요 VR 같은 경우는 전체 공간을 다 VR로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 공간에 대한 모델이 없었는데요 여기에서는 VR이기 때문에 공간 모델을 추가적으로 씌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큘러스 퀘스트2 같은 경우는 손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의 움직임을 여기 보시는 손의 가상 모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홀로렌즈와 작동 방식은 똑같습니다 손끝으로 멀리에 있는 객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손끝으로 객체를 터치해서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기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각각의 디바이스에 따라서 앱을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 콘텐츠 하나를 배포하게 되면 어떤 디바이스든지 콘텐츠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기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업무 환경이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원하는 기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사용을 한 것이고요 현장에서 이런 AR 매뉴얼을 통해서 매뉴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메뉴들이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복잡한 메뉴얼 없이도요 종이 메뉴얼 없이도 그걸 들고 다니거나 또는 암기할 필요도 없고 바로 비추면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시에서도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인식을 통해서 검수할 내용에 대한 매뉴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있고요 그 업무에 따라서 각종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고 노코드 방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산업용 별부를 재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역시 인식을 통해서 정비 콘텐츠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이런 설비들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설비에 대한 매뉴얼을 볼 때 영문화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많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AR 콘텐츠로 그런 비숙련자들한테 이런 콘텐츠를 제공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분야에서도 이 설비의 셧다운이나 또는 복구 과정 또는 점검, 분해 과정 이런 부분에서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도 시스템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AR로 만들어서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홍보관에 어떤 설치되는 모형에 대해서도 증강을 통해서 이 설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신입사원을 교육할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제작 기간과 그 다음에 앱 개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신규 앱 개발입니다 개발하게 되면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앱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도 여러 종류의 클라이언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QA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최소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10명이 투입이 되면 인건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 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앱 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제작 시간을 최소 40배 이상 감축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 비용도 3억 원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된 계기도 이런 목적입니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지 보수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온 최고의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빌려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안내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메이크나 뷰 같은 경우는 마커라는 것들을 인식해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번액트 트랙이라고 하는 SDK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커 없이도 공간상의 여러 가지 이런 특징점들을 뽑아서 AR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미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점이 없는 객체 예를 들면 단색 위주의 모형 예를 들면 부품이라든가 또는 금형이라든가 또는 파이프 같은 그런 특징점이 안 뽑히는 단조로운 색상의 대상물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물 대상으로도 AR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최근에 나온 기술들이어서요 아직 메이크와 뷰에는 탑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 초에 이런 것들이 다 메이크 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종류의 대상물에서 AR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사용자 체험 기능을 저희가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혼자 보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원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바타로 나타나서 같이 AR 환경 또는 VR 환경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가 될 겁니다 보시는 업무 절차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훨씬 더 고차원 수준의 교육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또 안내할 부분은 저희가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오프라인 투어 또는 온라인 투어로 저희 회사에 신청을 해주시면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매년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한번 했고요 이때 발표했던 내용들을 다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짧지만 요약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유저 제너레이트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같이 만들 수 있는 파트너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후속 투자 시리즈 B 투자를 대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저희 회사의 팀원이 되고 싶은 그런 분들 인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